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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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르는거야? 언니, 여기 냄새 하는거냐? 응? 새끼야. 아빠가 저기 한 번 안 와. 오늘 집을 어색본다. 응. 엄마 여기 놔두면 아빠 못 씻겄나? 여기에 해야될 것 같은데? 왜? 아빠 못 씻었어? 여기 딸기 물들이면 큰일 난다. 여기 일단 올려놔. 안 진대. 아빠 못 씻겄나? 응? 야, 깜깜하지마. 응? 응? 손 조심. 솔로도. 솔로도. 이리 와. 네. 이리 와. 아빠 이리 와. 네. 아. 아빠가 너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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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,000,000,000,000. 더,000,000,000,000,000,000,000,000. 넉넉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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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꿀있네. 꿀 어제 샀어. 응. 꿀이면 된다. 그렇습니다. 음식. 좀 깎아를 못 줬네. 조금만. 너무. 응. 와. 이걸 닿았덩. 정말.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. 음. 응. 응. 이걸 닳았다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. 잘 씻는데? 응? 이걸로 놔. 뭐? 아 이거. 그럼 이거? 이런거 할 때 얽혀서. 다 긁어버려. 응. 하나로? 일로와. 어미. 이걸 이렇게 달달하게. 이렇게 당긴다. 센거팔을 이렇게 해봐. 집어서 삶아있네. 집어와서. 삶은거라고 이게? 이게 삶은거라고? 얼마나 삶아야 돼? 이렇게 약간. 약간 삶은거지. 아. 대치라고 삶는게 아니고? 응. 대치는거지. 물 살짝 덜을 때. 이렇게. 다 해서. 여기 나가지고. 하나 볶았잖아. 그다음에. 이렇게 대충. 조금만 볼까? 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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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양념이 다 닦아줍니다 참기름 밥에 달패 참기름 참깨소금 참기름 짱도 안 짱도 먹어 탄 먹어봐 어떻게 그럼 어떻게 참깨소금 참깨소금 끝 끝 비디오도 끝 완성